여러분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도 사실은 경유값이 이렇게까지 폭등하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까지 됐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옷 빼기 증산한다고 하는데 더하기 빼기 해보면 그래도 예전보다 부족하다고 하고 아니 미국은 러시아 제재하자고 하면서 어제 재무장관은 의회에 가서 러시아 원유값에 상한선을 좀 두면 그거 좀 수입해도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름이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고유가 상황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쉐이로일이 있다는데 미국은 왜 기름값이 안 떨어지는지 궁금한 거 죄다 물어볼게요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영지대 박정우 특임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오늘 드디어 언박싱 되셨어요 점점 많은 방송국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언박싱된 박정우 교수님 진짜 궁금한 게요 일단 미국이 러시아 제재한다고 해놓고 여기도 기름값이 급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명분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기름이요 러시아만 생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산유국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EU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감축한다 다른 데서 살 수는 없어요 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석유처럼 계속 써야 되는 물건들의 경우에는 쉽게 다른 데서 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연간 석유 소비량이라는 게 어느 정도 범주 안에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안정적으로 수급받는 방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곳과 단연간 계약을 하는 겁니다 단골집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입장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많은 국가들이 각각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서 단골집을 찾아서 장기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일 텐데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나라에서 단골집에서 공급받기가 어려워졌다고 했다고 해서 다른 동네 단골집한테 가서 원래 납품하기로 한 데 말고 우리에게 파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고추기 혹시 조금 얹어준다고 하면 혹해서 팔고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조금 얹어준다고 하면 자신들의 생산 여력이 있는 범주 안에서 증산을 해 주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락오일이라고 해서 석유라고 부르지만 이게 동네마다 석유의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성분이 다 달라요 유질이 다르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 단골집에서 그 원유를 가져왔었을 때 그걸 정제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 등으로 바꿔서 쓰기 위한 어떤 처리 과정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온 원유 유질에 따라서 다 튜닝을 맞춰놓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동네에 다른 기름을 가져오면 이걸 다시 다 바꿔야 되는데 이거 바꾸는 데도 많게는 몇 달 걸리거든요 그러면 일단 사오기도 쉽지 않거니야 거기에 맞춰놓은 정제 시설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 배웠어요 락오일이었어요 그래서 석유예요 돌석에 기름 유자 맞습니다 진짜로 돌기름이었어요 이거 하나 배웠어요 그런데 알겠거든요 일단 이거 만만치 않구나 그런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175불까지 간다 이게 JP모건 체이스 CEO가 했던 얘기인데 너무 극단적인 얘기 아닙니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유가가 불안정하다라는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유국들은 유가가 많은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들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걸 오히려 싫어합니다 대표적으로 1차 오일 쇼크 때 많은 석유를 수급받아 왔던 국가들이 일순간 석유를 원활하게 수급받지 못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큰 사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걱정하게 됐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석유를 다른 곳에서도 조달받을 수 있는 대안을 하나 확보해두자라고 하면서 중동 지역이 아닌 또 다른 지역에서 석유 캘 데가 없나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우리 동네는 석유 캘는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중동에서 늘상 가져왔었는데 바로 앞바다인 북해에서 석유를 캘 수가 있었네 어랍쇼? 네 그때 이제 발굴은 해놨고요 그다음에 미국 역시도 텍사스나 이런 데 말고 추가적으로 또 석유 캘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살펴보다가 알래스카에 이렇게 많은 석유가 있는지 그때 또 발굴을 한 거고요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석유를 더 캘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렇게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1차 오일 쇼크 이후에는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석유를 캐는 양이 흔히 말해서 오펙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보다 비오펙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서 석유를 캐서 쓰는 양이 더 많아졌어요 그만큼 저 중동 일부 국가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기조가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거기 석유 있는 거 알아놨으니 이젠 캐야겠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캐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중동 국가들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본인들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진짜 급감했거든요 그렇죠 어지간히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중동 국가들과 특히 산유국들이라고 할게요 이 산유국가들은 우리 인류가 탈석유 기조가 빨리 도래하는 걸 누구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게끔 하잖아요 지금 팍팍 좀 증산해가지고 기름값에 물을 좀 타주면 좋을 텐데 기름이랑 물이랑 섞이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가가 일정 기간 어느 정도까지는 100달러 이상 120달러 언저리까지 올라가면 사실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약간 속으로 웃을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일정 반년 이상 지속되거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석유 가격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당황하는 어떤 칼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석유 가격이 15% 20% 급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떴느냐 다 금융적인 요인인 거죠 국제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국제 유가에 대한 선물 옵션 가격들이 급등락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되는 것이지 실물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아니 유가의 흐름이 어느 나라에서 여러 가지 그 나라에서 석유를 공급하는 정유회사 또는 그 나라의 조세 정책 그 나라까지 석유를 공급하는 유통망에 대한 변경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산유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증상 계획을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긴 하더라고요 주요 산유국에서도 휘발유에서 기름 넣는 사람들이 기름값이 두 배 올랐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들은 싸게 쓸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해서 기름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 175달러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지만 어쨌든 올라갈 것 같다 부등호가 그쪽으로 기울어 있는데 기름값이 혹시 좀 떨어질 것 같다거나 이렇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가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이제 몇 차례 커다란 시행착오들을 산유국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만이라는 사우디 석유 장관인데요 석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이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산유국가들에게 남기고 떠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석유 이후의 세계는 석유가 고갈됐기 때문에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많은 산유국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석유라는 걸 값싼 연료원이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으로 계속 인식시켜야지 이게 뭔가 이제 석유에 의존하면 안 돼 저 산유국가들 러시아 포함입니다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돼 이런 기조를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우디의 석유 장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석유 수급의 제일 중요한 인물이 석유대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산유국들도 이 말씀을 금과 옥저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 국제사회가 석유 때문에 적어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적극적인 증산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급등하는 물가에서 에너지 가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휴지 하나 사러 갈 때도 차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니 오펙은 이렇게 대놓고 담합해도 되는 거야? 우리가 공정위에서 계속 잡아내는 게 닭고기값 오리고기값 이거 업체끼리 담합했어요 해서 벌금 물리고 이러잖아요 과징금 그런데 오펙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감산할 거야 증산할 거야 왜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펙은 왜 단합하느냐라는 말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우리가 석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됩니까를 구분할 때 역사적으로 세계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전에는 미국과 영국의 메이저 정유사들이 전 세계 석유 가격을 결정했어요 셸 이런 회사들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유가를 뉴욕의 정유사 사무실에서 결정해서 그냥 공표를 했어요 대박 이제 석유는 이 배럴당 이렇게 판매합니다 그럼 그렇게 판 거 했어요 바로 그거에 흥분해서 중동을 비롯한 많은 산유국들이 이제 그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오일 쇼크 이후 본인들이 이제 석유 가격을 결정했다고 했고 그래서 73년 이후부터 83년까지는 오펙에서 이번에는 석유 가격 얼마입니다 실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걸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3년 3월부터는 오펙의 담합만으로 석유 가격이 결정됐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83년 3월이 뉴욕 증시에서 처음으로 원유가 선물 옵션 등 금융 상품으로 커머디티라고 부르죠 그걸로 거래된 시점이 그때입니다 상품 거래소에 등록이 됐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석유 가격에 대해서 예측하게 되는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석유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미리 가격을 금융 상품으로 거래를 해서 석유의 수급이나 석유의 단가를 결정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펙 입장에서는 지금 일시적인 여러 가지 수급 불균형에 의한 내용들이 온전히 본인들의 생산에 따라서 이 가격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금융시장이나 다른 맥락에서 좌지우지 되는 게 상당 부분 있는 게 요즘인데 간섭한 사람이 엄청 늘어났군요 그렇죠. 자기네들은 좀 억울한 면이 반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은 담합을 당연히 석유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요즘 이제 쉐일가스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정유산업이나 또는 재당산업이나 재분산업같이 엄청난 기간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어떤 이런 산업들은 고유가 아니면 설탕 가격이 폭등했다.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다고 했었을 때 야 저거 돈 좀 되겠는데 하고 후발주자라든가 원래 하던 사람이 증산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공장 더 짓거나 생산라인 덧간다 그러면 이 생산라인을 덧갈고 증산을 한 그 회사들은 갑자기 설탕 가격이 떨어지거나 석유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공장을 폐쇄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동을 하는 게 손실폭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유가도 고유가만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 저유가 때 슬슬 저쪽 회사가 먼저 망하나 우리 회사가 먼저 망하나 이 엄청난 설비 투자는 이미 다 해놨는데 이 치킨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행착오들을 1차 세계대전 때 오일쇼크 때 산유국들이 또는 정유회사들이 이걸 다 경험했고 최근에는 쉐일혁명 때 쉐일 관련한 회사들이 똑같은 일을 또 한 번 시행착오를 한 거예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 석유산업의 어떤 FM이라고 해야 될까요 ABC는 우리들끼리 싸움을 해서는 둘 다 망하고 우리들끼리 협력을 했을 때 둘 다 흥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룰이 된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이렇게 공식적인 담합기구가 당당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 이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또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네요 그런데 지난주에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도 몇 번 알려드렸습니다만 증산한다고 했거든요 하루 평균 한 43만 배럴씩 좀 늘리다가 이거 60만 배럴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국제효과는 더 올랐어요 부족한 건 알지만 조금 얹어준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지금은 올려주겠다라는 증산을 더하겠다라는 것이 실제 가격 추이를 보고 이거는 더 올라갈 거니까 이제 증산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 증산한 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건 또 약간의 시차가 걸려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 가격은 금융에서 자제하는 부분 때문에 이게 선반영되고 금융은 마우스 클릭으로 바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생산에 의거해서 유가의 수급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게 몇 개월의 텀이 좀 걸립니다 일단 캐야죠 맞아요 이것도 한 가지 상식처럼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가 자체적으로 석유 수급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분량들이 있어요 비축유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석유공사에서 비축유를 일정 기간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6개월치예요 왜 6개월치냐 갑자기 중동에서 전쟁 났다라고 하면 그게 전쟁이 끊겨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동에서 배 떠나서 우리가 정제에서 시장에 보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딱 6개월이거든요 우리가 화장지 갑자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좀 사서 쟁여놓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하철이 갑자기 저쪽 역에서 사고 나서 못 떴대요 하면 그거 견딜 수 있는 기간이 딱 6개월인 거예요 그래서 그 6개월이 전 세계적으로 비축유로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증산분이 반영되는 데는 바로 이 정도 몇 개월의 시간 텀이 또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증산의 양이 좀 아직까지 부족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 그 석유가 세일오일 욕해내면 될 것 같아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 기조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세일오일을 막 해내니까 중동에서 기름값이 뚝뚝 떨어져서 우리 너무 힘들다라고 토로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세일업계가 좀 팍팍 해내서 유가 좀 낮춰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안 합니까? 네 일단 지난 2017년 18년 쉐일 분야에서 또 역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쉐일이라는 게 기본적인 그냥 일반적인 원유를 시추한 것보다는 생산비용이 좀 더 들거든요 그런데 이 생산비용이 더 드는 걸 조금 단순하게 아주 쉽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대량 생산하면 단가가 싸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쉐일 회사들이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적인 유가 수급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생산설비를 과잉 투자해놓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또 불필요한 치킨게임이 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같은 일을 또 하지 말자라는 기조가 내부에서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가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무조건 더 우리가 지금 생산력을 가동한다든가 이런 걸 바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레슨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쉐일을 바라보는 업계의 현황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와 함께 이제 탄소제로 사회에 대한 목소리가 너무나도 높아지다 보니까 한 번 뭔가 거대한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는 몇 개월 쓰기 위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쓰려는 목적인데 쉐일이라는 산업이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냐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산이라든가 생산설비를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에 대해서 쉐일 자체 또는 외부의 투자 자금도 주저하고 있는 면들이 많아서 증산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쉐일 업계 종사자분들이 예측이 지금 경기가 너무 빠르게 급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석유가 경기가 좋아야 수요가 뒷받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처럼 경기가 급냉하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증산하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여기저기서 소비 안 하고 투자 안 하고 생산활동 안 한다? 갑자기 석유 수급이 확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우려도 많기 때문에 쉽게 증산을 하기 위한 인력이나 인프라나 기기를 다시 수선하는 이런 거 안 하겠다라는 기조가 섞여 있는 겁니다 큰 그림 보자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쉐일 업계는 몸을 사리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쉐일 업계를 그렇게 달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기는 해요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요 수입 원유가 또 다양하잖아요 두바이유만 거의 갖다 쓰는 것 같은데 두바이유 말고 이것도 갖다 쓰고 저것도 갖다 쓰고 그러면 그냥 이론적으로는 아까 유지를 좀 다르다고 했지만 우리가 기름 걸러내서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 세계 최고잖아요 그러면 싼 기름 좀 골라서 어디 없나 찾아다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이것만 쓰나요 이미 다른 단골들이 다 거래선을 취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두바이유를 선택했던 이유는 물류비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산유국들 중에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을 원활하게 조달받을 수 있는 곳 중에서 두바이적 즉 중동 지역이 제일 가까웠던 것이고요 우리보다도 단골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한 일본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60년대부터 인도네시아에 공을 진짜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도로도 많이 깔아줬잖아요 맞아요 바로 인도네시아에 기름 원활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진짜 원조라고 하죠 도로 깔고 기술 이전도 하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걸 너무나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그러니까 중동까지 안 가고 조금 더 가까운 데도 산유국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나 어디 그건 다 이미 일본의 단골입니다 물이 안 주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군요 참 이 기름을 둘러싼 정말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에너지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도 꼼꼼하게 지켜볼게요 지금까지 명지대 박종호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